기상캐스터 배혜지 20대 직장인인 김 씨는 최근 KT 통신사로부터 위약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. 인터넷 계약 약정을 지키지 않았으니 돈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알고 보니 김 씨의 어머니가 가입한 인터넷 회선 4개 가운데 2개가 김 씨 명의였고, 어머니가 계약을 해지하려 하니 김 씨에게도 위약금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. 그런데 김 씨는 인터넷 계약을 전혀 몰랐고, 계약 과정에서 성인인 자신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. 확인하러 가보니까 부재중 전화 두 건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건 부재중 전화일 뿐이지 제가 가입하겠다는 말은 한 전화는 아니에요. KT 측은 김 씨 가족에게 기기마다 12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. 그 결과 5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. 김 씨가 항의하자 KT 측은 오히려 김 씨 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. 김 씨 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. KT 측에서 상품을 권유해 가입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. KT 제주지사 관계자는 동의 없이 상품 가입시킨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김 씨 어머니에게 아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을 설명한 뒤 계약을 맺어서 이에 대한 책임도 어머니가 져야 한다며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KBS 취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KT 제주지사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객과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. KBS 뉴스 박진주입니다. KBS 뉴스 박진주입니다.